동호인 최강전 11시 경기 후명하겠습니다. 동호인 선수 최강전 퇴머먼트로 진행되며 예선전 32강까지 30인 제한입니다. 이닝 제한 종료 전 선구 선수가 목표 점수 조달 시 초구 배치 후보진에 이닝 제한에 걸렸을 경우 마지막 배치 그대로 후보진행합니다. 11시 경기 후명합니다. 동호인 선수 최강전에서 연습구는 자신의 첫 경기에만 35번 테이블 경기번호 79반 김나무 김영준 국민시 헌상민 35번 테이블 포켓 라이프 월, 포켓 라이프 월 동호인 애기조기 기전, 11시 경기 훈련을 주십니다. 최강장 경기번호 88번, 우리팀, 김이노, 3월 28명차, 한미원, 오원 헤벨입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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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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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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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